안녕하세요. 맞춤형 화장품의 이해 두 번째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여러분이 관심이 많은 우리 피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기초적인 얘기부터 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은 어디에 바르느냐? 우리 피부에 바르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구조, 기능적인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피부의 구조는 크게 3개의 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에 앞서서 피부란 무엇인가? 피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신을 덮고 있는 외부의 포장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우리 신체의 평균적인 표면적이 1.6 내지 1.8 평방미터 1.6에서 1.8 평방미터라고 하는 표면석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피부만으로 해서 무게를 쪘을 때 대략 한 4kg. 그래서 우리 체중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 15 내지 17%를 차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두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 있잖아요. 자에서 1mm 이내에 두께를 갖고 있는 것이 피부의 두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피부의 어떤 부위에 따라서 또는 연령, 성별, 영양상태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는데 표피의 두께는 평균 0.1에서 0.2mm 그러면 여러분이 눈금 이게 1cm다라고 하면 1cm를 10분의 1로 나면 굉장히 작은 1mm의 그 안에 해당이 되니까 얼마나 얇은 비닐 같은 그런 두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꺼풀 같은 경우에는 0.04에서 0.05mm로 가장 얇은 두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손바닥 발바닥 이거는 1.6에서 1.7mm 우리 몸에서 손과 발은 도구를 사용하고 땅을 지지해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두께가 두껍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고 등쪽이 우리 인체의 등쪽이 복부보다 그리고 팔, 다리의 안쪽면과 바깥쪽면을 보면 안쪽면보다는 바깥쪽이 조금씩 두껍다라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고 여자의 피부보다는 남자의 피부가 조금 더 두껍다라고 하는 거 궁금하시면 옆에 친구 있으면 가족 있으면 남자의 피부도 만져보고 여자의 피부도 한번 만져보세요 그래서 두께감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 느낌이 다른 이유가 피부의 표피의 두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피부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게요 생리적인 구조, 생리란 돌아가는 물질대사 기능에 따라서 변화되는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데 그 생리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구조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구조는 우리가 크게 표피, 진피, 피아지방 또는 지방조직이라고 하는 피아지방 또는 피아조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피부의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표피라고 하는 것은 0.01mm라고 하는 정도로 얇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바깥층에는 각질층이 있고 그 밑에 투명층이 있고 그 밑에 과립층, 그 다음에 유국층, 기저층 해가지고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 피부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제품을 쓰기 때문에 꼭 피부의 기능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첫 번째는 기저층은 피부의 표피에서 가장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기저층 밑 제일 바닥이면 그 위에는 유국층이 있고 그 위에는 과립층, 그 다음에 투명층, 그 다음에 각질층 그래서 여러분 피부의 제일 바깥 부분은 각질층이다라고 하는 것 위에서 내려다보든 아래에서 올라가든 그 순서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진피는 유두층하고 망상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두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렇게 물결 모양이 있는 그런 위치가 돼요 바로 표피의 기저층과 맞닿는 부분이 유두층이 되고요 그 밑에 여기가 망상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두층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문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피아주지 이렇게 해서 분류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표피에 대한 진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표피의 구조, 첫 번째 각질층은 20 내지 25개 이상의 비닐, 우리 물고기를 얘기하면 아주 얇은 비닐이 막 여러 개 붙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피부의 각질층에는 이렇게 납작한 핵이 없는 세포들이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이것이 이제 각질층에 구조된 세포다 세포의 구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우리 각질층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의 가장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외부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는 임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체가 아기 때부터 점점점 성장하면서의 변화를 보면 아기 때는 아무것도 안 발라도 굉장히 뽀송뽀송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조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질층에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 자 빨간 글씨는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천연보습인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천연보습인자, NMF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몇 프로? 10 내지 31%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뽀송뽀송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피부 측정기로 측정을 해봤을 때 이 NMF, 즉 천연보습인자가 10% 이내다라고 하면 건조하다, 건조한 피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각질층의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 했죠? 외부로부터 보호기능 얘기를 했습니다 세균이나 독성의 물질이 침투하기가 쉬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피부는 맨날 맨날 균과의 전쟁을 이룰 거예요 염증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물질 침투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피지라고 하는 게 나오고 땀이라는 게 나와서 거기에 산성 지방막을 형성하면서 세균이 내 몸에 딱 붙으면 빨리 이렇게 죽게 만들어져요 산의 특성이 뭐예요? 부식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독성물질 침투 안 되고요 세균 침투 안 됩니다 보호기능 두 번째 그 다음에 내부의 수분이 손실이 안 돼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이 손실되는 걸 언제 느낄까요? 아마 요즘같이 더울 때 여러분이 에어컨 바람을 많이 쓰거나 선풍기 바람을 많이 쓰면 내 몸 안에 수분이 이렇게 나가서 뭔가 이렇게 건조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노출되다 보면 느낄 텐데 평상시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분은 절대적으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 그게 각질층이 있어서 보호막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천연보습인자에 대한 얘기를 설명드리면 천연보습인자의 용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NMF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Natural Moisturizing Factor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 교재에 여기가 팩터가 ER로 돼 있으면 이거 OR로 교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NMF라고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습성의 물질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수분 보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는 땀에서 유래됐다라고 하고 80%는 이제 세포 내의 각질 과정 중에서 세포 물질에서 유래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은 알아두시면 보약이 되고요 이게 꼭 시험 문제에 나오리란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요즘 보편적으로 논문에도 게재가 되고 우리 인체의 보습 능력에 있어서 아주 필요로 하는 물질이다 보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각질층에 분포하는 세포 물질 중에 이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수분 보유 능력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뒤에 가서 먼저 설명을 하고 다시 앞으로 올게요 자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지질층이 있고 우리 인체의 피부의 각질층의 한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준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이 그림에서 여기서 이렇게 노란 거 보이시죠 노란 동그라미 같은 게 필라그린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피부의 각질층에서 케라틴과 케라틴을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라그린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얘 또한 이제 단백질 성분인데 중요한 특징을 얘기해주면 케라틴을 서로 이렇게 부착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고 얘네들은 각질층에 있는 각질 유리 가립 안에 앞에 프로가 있으면 그 전단계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프로필라그린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가 단백질 분해 효소랑 만나면 뭘로 변하느냐?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다라는 거고 필라그린 또한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또 분해가 돼요 그게 마지막 단계 단백질의 마지막 단계 최저분자가 뭐죠? 아미노익스드,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피부층에 아미노산이 많아지면서 피부의 보습 능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장품의 보습 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는 우리가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내에서의 어떤 생리 기준 중에 밝혀진 또 하나의 중요한 성분 중에 필라그린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이렇게 아미노산에 집중을 좀 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질층에 존재하는 NMF, 천연 보습 인자는 이러한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으로 또 분해되면서 우리 피부에는 수분 보유 능력을 갖게 해주고 약산성을 유지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또 하나 나오는 새로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알고 가시면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우리 각질층에 있는 보습 인자 NMF라고 하는 것이 상실이 되면 어떻게 된다?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피부는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토피성이 요즘 10명 중에 한 7, 8명 거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아토피성 피부의 특징이 이 필라그린이라고 하는 것이 감소되는 현상이 유전적으로 밝혀진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피부 보습과 연관되는 또 하나의 세포 물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자 다음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고 자 각질층에 대한 얘기로 또 하나가 뭐냐면 지질에 대한 얘기예요 세포와 세포 사이에 지질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방어막 피부 장벽을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각질층 사이에 존재하는 세포 사이에 지질 성분 이거를 세포 간 지질이라고 여기 사이 간 자라고 한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질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질이라고 하는 각질들이 이렇게 20 내지 25개가 막 이렇게 덮겨 있어도 얘네들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지질이 접착제 역할을 해주면서 자 그러면 이로 인해서 수분의 손실이 억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포인트 이 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리피드를 얘기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식용유 생각하세요 이게 기름이죠 기름을 우리 이렇게 도포해 보세요 기름막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빨리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물과 기름 서로 이렇게 대치되는 상태잖아요 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기름을 통과해서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질 성분에 의해서 우리 몸은 수분 손실이 억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의 피지라는 것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바깥으로 슬며시 슬며시 나오면서 내 몸에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준다 이렇게도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세포 간 지질 성분은 주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세라마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 선전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라마이드는 우리 각질층에 존재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게 무너지니까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악건성이 되고 아토피가 된다 그래서 아토피성 화장품에 보통 세라마이드 성분을 많이 집어넣는 이유 여기서 이제 다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각질층 사이에서의 층상 구조를 우리가 라멜라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이제 그림을 많이 띄워놓고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저작권 때문에 제가 많이 그림을 못 올리지만 궁금하시면 여러분이 사이트 뭐 이렇게 시중에 SNS 인터넷 들어가시면 라멜라 치면 구조가 예쁜 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 라멜라는 것을 어떻게 제가 설명드리냐면 벽돌과 벽돌 그러니까 벽돌이 여러 개 쌓여 있으면 그 벽돌이 이만큼 높아지면 그냥 유지할까요? 아니 툭 번들이면 이렇게 쓰러져요 근데 벽돌과 벽돌 사이에 세멘트를 이렇게 해주면 아무리 센 게 와도 무너지지 않고 벽이 딱 유지가 되죠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벽돌과 세멘트의 관계로 되어 있는 구조를 라멜라 구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질층은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튼튼한 장벽을 유지한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 다음 각질층에 대한 얘기는 이제 끝났고 그 밑에 있는 투명층을 얘기한다면 얘는 투명한 무핵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투명층이다 그리고 얘네들은 편평한 상태이면서 여기에 포인트 무엇을 갖고 있느냐 반고체상의 엘라이딘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 주로 투명층이 있는 곳은 손바닥과 발바닥에 존재합니다 다른 피부층에서는 투명층이 안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과립층이 나옵니다 과립층은 얘 또한 뭐 두 개 내지 다섯 층에 편평한 그런 여기서는 유핵세포라고 하는 거 과립층까지 기저층에서부터 쭉 얘기한다면 여기가 기저층이잖아요 기저층에서부터 얘기한다면 이렇게 과립층까지는 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핵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얘네들은 수분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무슨 얘기냐 외부에서 물이 쉽게 침투가 되지 않고요 내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바깥으로 쉽게 나가지 않게 한다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케라토 히알린이라고 하는 과립으로 존재 되고 있다고 하는 정도 이제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유국층에 대한 얘기 유국층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볼까요 자 유국층도 유핵의 세포고요 얘네들은 피부에 손상 시 복구 재생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상처가 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피가 나도록 찔리고 찢기고 상처가 났다 유국층에서 복구 기능이 있으면서 재생이 되니까 우리 원상 복귀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필링을 한다 성형외과 피부과 가서 필링을 하거나 레이저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어느 층까지를 많이 자극을 하는 거냐 유국층까지 자극을 해서 얘네들이 재생을 빨리 일으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것이 이제 유국층에서 하는 중요한 포인트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포인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국층은 말피기 층이다 라고도 표현하는 책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랑겔한스 세포가 있다라고 하는 거 랑겔한스 세포 같은 경우에는 면역 기능에 담당을 합니다 면역 세포라고도 합니다 랑겔한스 하면 뭐 면역 기능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 림프액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유국층에서는 혈액순환과 세포 사이의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는 곳이에요 따라서 영양공급이 잘 되고 서로 순환이 잘 되면서 재생, 세포분열을 잘 일으켜 줄 수 있다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양공급에 관여하는 포인트는 바로 유국층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기저층에 대한 얘기 기저층은 우리 펴피의 제일 밑에 있는 층이에요 자 기저층은 이 진피와도 만나는 그런 경계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모세혈관 여기 잘 보이나요? 지금 이제 약간 흑백이 돼가지고 보면 이렇게 한 줄이 있는 것들이 파랗고 팔같고 정말 색깔이 잘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 혈관이 많이 분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공급이 잘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포가 잘 분열이 되고 세포 재생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저층에서 있는 중요한 세포 기억할 거 앞에 유국층에서는 어떤 세포가 있었을까요? 잠시 되돌아보면 그렇죠? 랑게르한스 세포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기저층에서 있는 중요한 세포 외우기 자 멜라닌 세포 이거 지난 1회 때 개철문제 나왔었습니다 멜라닌 세포 또는 멜라닌 형상 세포라고도 하고 영어로 쓰면 이제 멜라노사이트라고 써도 되고요 여기에 무엇이 존재하느냐도 중요하죠 이 멜라닌 세포는 멜라노조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멜라노조음이 이제 멜라닌이라고 하는 색소 형성에 이제 발현이 되는 근원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 1회 때에는 멜라닌 세포 멜라노조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관식으로 쓰도록 나왔었거든요 잘 알고 가시고요 어디에 있다? 기저층에 있다 그 다음 지각세포인 멜라닌 세포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각세포라는 것은 감각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피부에서 느껴지는 이 감각에 이제 기저층은 진피랑 맞닿아 있었잖아요 가장 민감한 파트죠 그래서 지각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멜라닌 세포의 존재 그 다음은 교소체가 존재해서 아까 우리에게 다리모양으로 돼 있어서 필라그린 얘기할 때 잠깐 그림 보셨지만 거기에 분포되는 구조물 중에 우리가 교소체라고 하는 게 이게 기저층에 존재하고 각하 가정 중에서 자가업을 하는 그런 구조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 표면에 상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층이에요 기저층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 세포분열과 멜라닌 세포 그 다음에 머켈 세포 그 다음에 각질 형성 세포 같은 것들이 잘 대사 기능에서 이루어져야 표피가 각질층이 원활하게 대사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층이 기저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한번 치고 갈게요 기저층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세포 기억할 거 각질 형성 세포가 있습니다 각질 형성 세포 그 다음에 머켈 세포 멜라닌 세포 멜라닌 형성 세포를 같이 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요 다음 그러면 기저층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가 세포 분할을 통해서 각질층까지 가는데 이것을 우리가 각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각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면 우리 인체의 물들 대사 기능에서 조금 더 분리해서 얘기하는 게 피부의 신진대사 기능이죠 여기에 기저층에 있는 각질 형성 세포가 어디까지 가느냐 각질층까지 가요 자 한 단계 한 단계 가보면 기저층 다음에 유극층 유극층 다음에 과리층 여기까지는 각질 형성 세포가 핵을 갖고 있어요 근데 과리층 지나서 투명층 갈 때부터는 핵이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각질층에 완전히 핵이 없어지는 무핵 세포로 돼요 따라서 우리가 세포가 분열을 하는데 이렇게 변화 과정 중에 모양이 바뀌면서 변천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분화 과정이라고 해요 디퍼런티에이션에서 분화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 모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각질층에서 이름이 뭐가 되느냐 각질 세포로 존재해요 그래서 기저층에는 각질 형성 세포로 존재하다가 분화 과정을 통해서 체전방의 각질층에서는 각질 세포로 변했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각화 현상이다 라고 표현하고요 다음은 각질층에서 20 내지 25개의 30개층 층마다 조금 숫자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층으로 되어 있는 각질층은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그래서 각질 세포가 그렇게 쭉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죽을 때까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어느 정도 머물러 있다가 탈락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각화 주기에서 기저층에서 자 글씨를 쓰면 이 기저층에서 각질층까지 가는 데에는 며칠이 걸리고 14일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머물러 있는다고 했죠 각질층에서 그때 각질층에서 머물렀다가 탈락을 하는 데까지는 며칠이 걸리냐 14일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피부 세포 우리 피부 자체의 각질 주기는 한 달로 생각해 28일 주기다 각화 주기는 며칠 28일 주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노화가 될 도록 주기가 점점 느려져요 탈락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노화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지는 것은 이렇게 탈락이 잘 안 돼서 한 45일 주기로 탈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좋은 제품으로 관리를 해주면 각질 정리가 되면서 뽀송뽀송한 피부를 유지하게 되는 것 동안 피부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각질 주기 관리를 정확하게 잘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표피의 주요 구성 세포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기저층에 뭐가 있다 각질 형성 세포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랑겔한스 세포는 유국층에 있어요 다음 멜라닌 세포는 어디에 있다고요? 기저층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죠? 머켈 세포 머켈 세포도 기저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저층은 우리 피부의 표피층을 결정한 중요한 층이다라고 하는 게 이 중요한 애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자 각각의 기능을 보면 각질 형성 세포는 표피의 구성 성분의 몇 프로를 차지하냐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고 랑겔한스 세포는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멜라닌 세포는 멜라노조음이 이제 세포분열과 분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점점점점 올라와요 각질층까지 그래서 갈색 또는 약간의 사람마다 서양인과 한국인, 동양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페어멜라닌이든지 멜라노조음의 특성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것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부색을 결정짓는 요인 중에 우리가 멜라닌을 얘기를 하고 또 하나 플러스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 또한 멜라닌이라는 애가 한다 이렇게 인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색소 방어를 우리가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지각세포 아까 얘기했는데 플러스 설명을 드리면 촉각, 손으로 느끼는 거 있잖아요 부드럽다, 거칠거칠하다 이런 느낌을 다 갖는 것이 바로 이 멀켈 세포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피부의 두 번째 구조 진피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진피에 대한 구조는 여기 표피층하고 여기 진피를 보시면 굉장히 두께감이 넓죠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40배 이상, 3, 40배 이상 두꺼운 걸로 나타나요 하지만 우리 피부 자체를 볼 때는 표피 밑에 진피가 굉장히 몇 밀리미터로 아주 작은 사이즈예요 자 여기 써있네요 0.5에서 4.0mm 정도의 두께 불규칙한 왜냐하면 여기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두께감이 막 다르거든요 그래서 불규칙한 결합 조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피부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고요? 90% 이상 그 다음에 표피 두께 여기 나오네 10 내지 40배 차이가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여기가 표피면 여기가 진피니까 이게 40배 정도 차이가 있다 이런 표현이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진피층은 다른 조직들을 유지, 보호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분 저장 기능이 있다는 거 체온 조절, 그 다음에 감각 수용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또 하나가 여기 모세혈관이 있다라고 했죠 모세혈관이 있으면 영양, 순환 이런 얘기 했었죠 영양 공급 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신경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혈관이 있으면 신경도 지나가면서 우리 피부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자극을 주면 아프다, 따갑다 이런 거 느끼는 게 다 진피층에 신경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리 림프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하셔서 아셔야 되는데 이 시간에 그냥 짤막하게만 설명드리면 우리 인체에 혈관이 있으면 혈관 옆에 이웃사천이 림프관이에요 그리고 혈관을 도는 게 혈액이라고 하면 림프액이 림프관을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혈액이 흘러가는데 옆에 림프도 흘러가겠죠 우리 몸에서 왜 두 개의 파이프가 있어야 되느냐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집에 상수도가 있어야 되고 하수도가 있어야 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상수도는 뭐예요? 우리가 깨끗한 물이잖아요 물도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근데 씻고 먹은 물이 배설이 되고 어디로 가야 돼요? 버려져야 되잖아요 버려져야 되는 하수관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는 림프관이고 림프관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깨끗한 상수관은 혈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흘러가는 중에 어떤 순환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림프관에 대한 것도 여러분 꼭 따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포해서 우리 표피에 영향을 공급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털이거든요 이 털에 여기 이제 모낭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털 옆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흰줄처럼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잎머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추울 때 공포감이 있을 때 뭔가 무서울 때 만화 같은 데 보면 뾰족뾰족 머리도 세워지고 털이 세워지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이 잎머근이 딱 수축하면서 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피증에 있는 주요 구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이렇게 벌집처럼 한 주머니가 있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피지선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아래 틀고 있는 것이 한전으로 나가는 게 이게 땀구멍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바로 한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진피에 있는 구조물들, 부속기관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구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구조에서 우리가 진피의 구조는 뭐라고 했냐면 유도층 그 다음에 망상층 두 개의 구조로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유도층은 상부층에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자체를 탱탱하게 하거나 탄력을 주는 데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피부 노화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어디에서? 유도층에서 그래서 우리가 주름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유도층에서 이제 어떤 탄력 저하라든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표피의 기저층과 맞닿는 부분이고요 표피의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피도 우리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 영양관계를 진피가 공급을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진피에 있는 구조 이거 혈관, 림프관 얘기했죠? 여기 유도층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망상층에 대한 얘기 망상층은 진피의 80%를 차지하고 굉장히 그 아교의 섬유다발이니까 섬유아세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그거 이제 얘기합니다 교원 섬유하면 콜라겐이고 우리가 탄력 섬유하면 엘라스텐을 얘기하죠 이것이 어디에 있다? 진피의 망상층에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차다 뜨겁다 뭐 거칠 거칠하다 뭐가 누르고 있으면 되게 무겁다 아프다 이렇게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감각기관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망상층에도 마찬가지 혈관, 림프관, 신경총, 땀생이 이게 다 같이 분포되어 있고 자 보시면 진피의 구성세포 및 부속기관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이 노화와 연관되는 지점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수분과 탄력조화 그래서 수분과 관계되는 것이 콜라겐 교원 섬유가 되고요 탱탱함을 유지하는 데 잡아주는 탄력을 느껴준 것이 엘라스텐 앞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그 플러스 기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식세포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이 되고요 대식세포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면역세포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만세포 비만세포는 뚱뚱해지는 그런 비만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지방세포고 이 비만세포는 우리가 가렵다라고 하는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하면서 우리가 막 가요음증을 느끼는 것은 다 비만세포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의 매개물질 생성 분비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고요 얘 또한 우리 면역세포로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EGF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서 선전하는 거 그래서 펩비 성장인자를 갖고 있어서 세포 성장을 촉진을 한다 이게 진피에서 갖고 있는 구성세포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피부의 부속기로서 우리가 얘기를 추후에 또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감각수용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진피에 있는 구성세포 중에 대표적으로 알고 가야 될 것이 섬유아세포예요 아까 콜라겐, 엘라스테이, 기질 얘기했던 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원섬유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은 진피 단백질 성분의 90%를 차지한다 라고 얘기하고 장력에는 이렇게 당겨지는 힘 또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맞닿아서 이렇게 뭔가 힘 겨루기를 얘기한다면 이걸 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서는 이러한 장력 때문에 피부가 탱탱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탄력성을 제공하고 지방을 제외한 지방을 제외한 피부의 건조 중량에 몇 프로를 차지한다? 77%를 차지하는 것이 콜라겐이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점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섬유아세포로부터 생성되는 첫 번째 콜라겐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열이나 화학적 손상에 약합니다 그리고 손상이 되면 탄력성 무조건 떨어지겠죠 탄력성과 신축성은 같이 가니까 당연히 그래서 우리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사과를 한 달? 보름? 외부에 그냥 방치해도 보세요 그러면 겉에 탱탱하고 윤기 있던 껍데기가 어떻게 되죠? 쭈글쭈글해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 피부에서 수분 손실과 더불어 탄력이 저하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콜라겐의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 탄력섬유 엘라스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엘라스틴은 얘 또한 섬유아세포에서 만들어지는데 기본은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화학에 얘는 강해요 콜라겐은 약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에 팽팽함하고 그 다음에 탄력 신축성 부여하는 거 그래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실과 바늘과가 관계예요 그래서 얘 하나가 무너지면 또 다른 애도 같이 무너지고 그래서 피부가 쭈글쭈글하게 폭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훅 꺼지는 게 뭐예요? 주름이 생기는 거죠 중요한 우리 피부 노화의 매개체 중요한 역할을 하나 내고 손상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피부 이완이나 주름 발생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질에 대한 얘기는 얘도 섬유아세포에서 생성이 되는데 기억할 거는 뮤코폴리사카라이드라고 하는 친수성 다당체 이게 집중하세요 히아루론산, 콘드로이친황산 이러한 천연보습 인자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부가 탱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노화가 되고 우리는 이거를 화장품에 집어넣어서 노화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키려고 하는 원료들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친숙하게 히아루론산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질은 그래서 자기 피부에 천배에 달하는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섬유아세포는 굉장히 중요한 기질의 역할을 한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체 내에서 가장 강하게 결합된 생체 결합수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그 안에서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런 얘기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시도록 그 다음에 피하지방층은요 가장 밑에 있어요 표피, 진피, 피하지방층이고 그 다음에 신체 부위, 영양상태, 연령에 따라서 각각 두께가 달라집니다 체온선실을 막아줘요 피하지방층이 두껍기 때문에 우리가 열 차단제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을 비교하면 뚱뚱한 사람이 추위를 덜 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마른 사람과 뚱뚱한 사람을 이렇게 때렸을 때 충격 흡수는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지방이 많은 사람 그리고 단열제 역할 앞에서 얘기한 동일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양이나 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피하지방층이 두꺼워진다는 것은 일단 에너지 축적부터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열 소모 이런 것들로 방어 역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안 들어올 때 이거를 다시 에너지화 시키기 위한 저장 창고 역할을 하는 것이 피하지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여성 호르몬과 관계 있어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 호르몬과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남성불보다는 피하지방층이 두껍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미 유지와 관계되는 거 하면 우리가 피하지방층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하세요 우리 지문에 이거 병행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정리는 피부에 대한 구조예요 그래서 표피, 진피, 피하지방, 표피에는 5개의 구조, 진피에는 2개의 구조 각각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각질증부터 투명층, 과립층, 유국층, 기저층, 표피 그 다음에 유두층, 망상층, 진피 이거는 다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피부의 구속기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해드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 문제는 자 이거는 아주 쉬운 문제죠 계속 얘기했으니까 피부 구조를 아래층에서부터 쓰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읊어보세요 맨 밑에 기저, 그 위에 유국, 그 위에 과립, 그 다음 투명, 각질 그럼 답은 뭐가 될까요? 4번이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강좌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